어머나, 다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닭아줌마. 안녕, 병아리들아. 닭아줌마, 안녕하세요. 병아리들도 안녕. 너희들이 꺼병이들이구나. 반갑다. 어서 들어와서 멋진 우리집을 구경하라구. 다들 안으로 들어와요. 모두 우리집에 온 걸 환영해요. 멋지라. 이건 뭐지? 엄청 폭신폭신해. 나뭇가지랑 지푸라기로 만든 우리 둥지랑 다르잖아. 뭐? 나뭇가지랑 지푸라기?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우리 둥지도 편한데. 엄마, 저 배고파요. 이런, 먹을 걸 안 가져왔는데 어쩌지? 엄마가 금방 가서 먹을 걸 가져올게. 그럴 필요 없어요, 까투리 아줌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먹을 걸 구할 수 있답니다. 아, 맛있다. 나가지 않아도 맛있는 걸 맘껏 먹을 수 있다니. 우와, 닭장은 정말 멋진 곳이야. 맞아. 그치? 엄청 부럽지? 우리도 이런 멋지고 예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배부르니까 밖에 나가서 놀자. 뭐, 뭐? 안 돼. 밖은 위험하다고. 밖이 위험하다고? 그래그래. 밖은 위험하니까 안에서 놀아. 집안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있는 장난감이라고요? 짜자잔. 우와, 이게 뭐야? 이것도 몰라. 이건 챗바퀴라는 거야. 잘 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우와, 멋지다. 나도 타볼래. 안돼. 멈춰. 너무 빠르다구. 그녀예요. 어머. 요즘 새끼야. 잘 쳐. 어머. 얘들아. 우리 좀 구해 줘. 우리 좀 구해줘. 아우. 아우. 은하니очка. 거기요? 우리 아가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정말 그들 할 뻔했구나. 얘들아, 나 잘했지? 거기요! 무서운 강아지네. 역시 밖은 너무 위험해. 저 안 무서워요. 얘들아, 나랑 놀자. 재밌게 놀자. 엄마, 우리 밴덕이랑 놀다 올게요.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엄마, 우리도 같이 놀고 싶어요. 밖은 너무 위험하다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닭아줌마, 바깥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바뷰. 그럼 조금만 놀다 올래? 네, 좋아요. 네, 좋아요. 환영, 환영. 우와, 아기 물고기다! 아기 물고기, 안녕. 아기 물고기야, 니가 배를 비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기 물고기 귀엽다. 어, 나한테 뽀뽀했어. 아기 물고기 우리 집에 데려가자. 그래, 그러나. 올챙이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올챙이? 아, 아기 물고기가 아니라 올챙이구나. 올챙이, 올챙이. 얘들아, 올챙이는 냇볼에서 살아야 해. 그렇대요. 니가 잘 보살필게요. 매일 놀아주고 예뻐해 줄게요. 제발요. 올챙이 엄마가 아가를 많이 찾고 있을 텐데. 올챙이 엄마? 엄마, 엄마. 그래, 올챙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아휴, 올챙이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직접 올챙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어떨까? 우린 올챙이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찾지? 아, 엄마랑 아가는 서로 닮았잖아. 그래, 그래. 우리 아가들은 엄마랑 꼭 닮았지. 올챙이는 엄마랑 어디가 닮았을까? 우리가 찾아보자. 좋아요! 혹시, 올챙이 엄마예요? 뭐? 난 올챙이 엄마가 아니라 민물개거든. 도대체 올챙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올챙이를 처음 만난 장소로 가보는 게 어떨까? 아, 그러면 되겠다. 우리 내까로 가보자. 대체 올챙이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 어, 저기. 아가들아, 엄마 잘 따라오렴. 동그란 눈에. 거리도 길고. 헤엄도 잘 쳐. 그럼 진짜. 엄마. 엄마. 으악! 드디어 올챙이 엄마를 찾았어! 응? 무슨 소리니? 난 올챙이 엄마가 아니라 송살이란다. 아냐. 엄마 아냐. 이상하네. 닮은 것 같은데. 얘들아, 자세히 봐봐. 올챙이와 닮았지만 조금은 다르단다. 에휴, 그런가? 그래, 나랑 닮은 건 여기 있는 우리 아가들이지. 그래, 그래. 우리 아가들. 자, 이제 그만 집으로 갈까? 엄마, 엄마. 엄마, 슬픈가 봐. 올챙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올챙아, 엄마. 올챙이야, 왜 그래?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엄마. 올챙이야, 어디 가? 올챙이야, 여긴 왜 온 거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우리 아가.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이상해. 하나도 안 닮았잖아. 올챙이는 다리가 없잖아요. 개구리 아줌만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 아, 울챙이가 엄마 개구리처럼 다리가 생겼어! 엄마 다리 말래! 진짜 똑같아! 하하하! 아가야, 까투리 가족이 왔나봐 안녕하세요, 황수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까투리 아줌마 어서와 얘들아 어? 근데 그건 뭐니? 송아지 줄 선물인데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오, 정말 예쁜 턱받이구나 고마워 아가야, 형이랑 누나가 턱받이 가져왔네 우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가가 아직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아가야, 엄마가 이거 뭐게 해줄까? 응 우와, 정말 잘 어울린다 아, 송아지야, 그만 좀 숨어 그래, 우리랑 같이 놀자 싫어 아, 우리랑 놀기 싫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얘들아 황수 아줌마, 우리 함께 나들이 가는 건 어때요?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야호, 놀러 가자 우와, 도착했다 우와, 도착했다 얘들아, 너무 빨리 뛰어다니면 위험해 으응 차 으, 차가 엄마 귀여운 송아지야 나 집에 갈래 으응 으응 벌써? 어? 아가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조기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자 으응 으응 나는 먼저 가서 타야지 같이 가, 탱이야 같이 가 우리도 같이 가볼까 으응 으응 아가야, 아가야, 어이 엄마랑 같이 천천히 가보자 으응 조심, 조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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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바지야 으응 으응 엄마! 송아지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일어나라! 송아지야, 힘 좀 줘 봐봐 야호! 성공이야! 괜찮으세요, 황수 아줌마? 네, 고마워요, 까트리 아줌마 자, 나처럼 이제 천천히 발을 밀어 봐 송아지야, 진짜 잘한다 같이 가, 송아지야! 얘들아, 조심하렴 야호! 우와! 우와! 부지칠 것 같아! 우와! 괜찮니? 네! 우리 아가, 괜찮아?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갈까? 아니, 더 놀래! 스케이트 진짜 재밌다! 나 또 달래! 왜 밤 안에 있는 거지? 이 아이는 밤 안에서 사는 밤벌레란다. 아빠? 아빠? 내가! 아빠가 대단해! 바람쥐 보고 아빠래! 우리 아가, 아빠가 잘 돌봐줄게! 귀엽다! 밤벌레 만져볼래! 나도! 나도! 안돼! 우리 아가가 무서워하잖아! 알았어! 이렇게 어부바하면 항상 돌봐줄 수 있지! 동가동가! 우리 아가 동가동가야! 동가동가! 다람쥐가 가족이 생겨서 정말 좋은가 봐! 자, 우리 다 같이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자! 좋아요! 다람쥐! 같이 가서 밥 먹을래! 아휴, 너희들끼리 먹어! 난 아기랑 놀 거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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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먹으러 가자! 그래! 대왕 도토리잖아! 아, 아가야! 아빠, 금방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스멀! 이따가 가! 아빠가 엄청 큰 대왕 도토리를... 우리 아가가 어디 갔을까! 아가야! 아가가 없어졌다! 어? 밤벌레잖아? 밤벌레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같이 밥 먹으려고 왔나 보다. 어딨니 아가야! 아가야! 여기 있었구나, 우리 아가! 밤벌레가 진짜 엄마를 만났네. 진짜 엄마요? 밤벌레야! 아이고,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넌 누군데? 우리 아가 아빠라는 거니? 밤벌레는 거주간 나가라고요! 내가 밤벌레 엄마라고! 바람쥐야, 밤벌레는 엄마가 필요하단다. 알겠어요. 어차피 난 진짜 가족도 아니었으니까. 바람쥐랑 밤벌레랑 아줌마랑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응? 다 같이!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구! 우캬! 맞아라! 아야! 으응! 셋이 너! 으응! 너! 피해지러! 펑! 내가 셋이 형 맞췄어! 꽃이 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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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겠다! 엄마! 엄마! 나도 밖에서 놀고 싶어요! 치킨! 아, 안 돼! 겨울잠 잘 준비해야지! 얼른 와서 누렴! 나도 놀고 싶은데야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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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헉! 헉! iencia Mog1들아! 엉! 헉! 넌 누구야? 난 겨울점쥐야! 그럼 겨울에 자는쥐야?! 응! 근데 지금은 왜 안 자?! 나는 하나도 안 졸리단 말야! 너희랑 눈사람 만들래! 헉!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좋아! 손 시려! 너 장갑 없어? 자, 내 거 한 짝 줄게! 우와! 찡찡! 고마워! 따뜻하다! 야호! 찡찡! 멋지게 꾸며주자! 좋아! 겨울 점심 눈사람 완성! 찡찡! 또 재밌는 거 하고 놀자! 찡! 우리 썰메탈까? 너 조이야? 아니야! 나 썰메탈래! 얘들아 간다! 꼬병이 썰메! 출발! 출발! 진짜 재밌지, 그치? 짜자자자! 어머! 봐! 자고 있잖아! 겨울 잠재야! 너 자는 거야? 찡! 나 안 졸려! 너 놓을 수 있다고! 겨울 잠 자야 되는 거 아니구! 아냐아냐! 나 하나도 안 졸려! 썰메가 느려서 그래! 찡찡! 그럼 이번엔 진짜 빨리 간다! 좋았어! 짜자자자자자! 너무 빨라! 재밌다! 그치? 겨울 잠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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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덩이지? 엄마! 눈사람 만들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구야! 겨울 잠재가 그 안에 있어요! 겨울 잠재가? 어머! 얘 좀 봐! 우와! 하나도 안 졸리다더니! 겨울 잠재한테는 겨울이 추워서 봄이 올 때까지 잠을 자야 한단다! 겨울 잠재가 추운가봐요! 겨울 잠재네 집이 어디지? 얘야! 어딨니? 겨울 잠재 아줌마! 여기에요! 우리 아가! 고마워서 어쩌죠 까투리 아줌마! 고맙긴요! 어? 아줌마! 찡! 얼른 들어가야겠네! 자! 이건 이제 돌려줄게! 잘자! 봄에 또 만나서 같이 놀자! 그럼 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잘가 겨울 잠재야!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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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